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마작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초심자의 행운은 확실히 자주 나타난다.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분비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지. 최근엔 평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여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낸다. 주식 초보는 매매해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지표나 거시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빚 쌀 때 판단은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잊어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만다.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지 하는 순서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린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며 신규 플랜을 짜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는 동안 인력이 부족하거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해명이 된다.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 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보는 것이 좋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때 파는 것뿐이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의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차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정성이 어떻다는 등 수급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등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차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전문가는 삶을 어렵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쉽고 뻔한 말을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면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순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덜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과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곤 한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다. 생불을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이를 가볍게 보진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장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을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띄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에 묘한 환상을 가져서 해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편한 것만 추구하면 편해지지 않는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든지 편하게 쉬엄쉬엄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번잡한 관계는 피하고 편한 관계만 맺자는 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편한 것만 추구하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혹독한 상황을 견디거나 그것을 극복해갈 수 있는 힘도 잘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물쩍 넘기는 등 편한 쪽만 찾으면 성장할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만다. 성장하지 못하면 공룡에 빠져도 거기서 헤어날 힘을 낼 수 없고 일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금방 좌절하고 만다. 승부에 있어서도 편한 것을 추구하는 행동은 금지된 수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세계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선수나 팀이 랭킹 하위 선수나 팀에 예기치 않게 패배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방심해서 생기는 허점을 상대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실적이 있더라도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실력으로는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더라도 승부에는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진지한 자세로 싸움에 임해야 비로소 승리라는 결과가 내 몫이 되는 것이다. 사쿠라의 쇼이치 후지타스 스무조자의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이란 책이었어요.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맞아요. 인생의 모든 게 운이라고는 하지만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게 운이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남이 잘 됐을 때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이 말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보통 스스로 막 주변에서 칭찬할 때 아예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죠. 뭐 이 정도로 겸손하게 받아칠 때 하는 말인데 그걸 남이 옆에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의 노력을 다 폄훼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말버릇이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뭔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심보가 그런 걸 아니까? 저도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모르게 그냥 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다고 느꼈을 때를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했던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로 일을 하고 좀 한우물을 팠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인정받기가 쉬웠던 시절이더라고요. 그때는 마냥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거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보였을 때 뭔가 더 쉽게 풀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 그런 걸 했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주변의 의견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막 먼 미래를 바라보고 막 온갖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잘된 잘 계산이 된 선택이 아니죠. 좋은 의미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괜히 머리를 굴리다가 오히려 더 망한 것 같은 사실 본질은 되게 단순하구나. 실패해도 경험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좋긴 하지만 우리가 한 2,3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10대 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너무 늦지 않게 적성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생은 업앤다운이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있기도 하다가 좋은 일이 또 생기기도 하니까 그럴 때까지 그런 척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 갭을 자꾸 메우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선 어디선가? 아, 나 사실 운 안 좋은데 요즘 이거랑 내가 입으로 내뱉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운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제 입 밖으로 내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랄 것 같네요. 제 스스로 또 제가 느낀 호주 사람들의 특징은 한국처럼 자기 비하, 개그? 이런 게 좀 잘 안 먹히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내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 스스로 정말로 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믿고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 운이 좋다고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나를 믿어보자. 내가 자신감이 없는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내 스스로 다시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 내면에 어색함이 없도록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책 제목인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여러분도 원하는 걸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